오늘 새벽 대전 통영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달려오는 승합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승용차를 물던 70대 남성이 숨졌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4명도 다쳤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합차를 승용차 한 대가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덕유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숨진 운전자,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8톤 화물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운전자가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타이어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편광연입니다. 영상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